기자회견 감사합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 홍보 담당 조영석 성우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고독 회장님의 모두 발언과 이어서 바로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는 대로 사진자분들이 좀 다리를 빼주시면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고 바로 부자회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께서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자가 준비를 완료되고 자리에 착착하시고 기자회견을 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시면 돼요. 앉으시면 돼요. 그럼 기사회견에 앞서 조목 회장님이신 박상무 회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뵙게 돼서 무척 좋은 것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스럽게 생각하면 안 들리세요? 사실 진즙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할 텐데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7월 1일 날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에 칭타오 병원에 착공식이 있어서 제가 총 동문회장이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찬석을 해서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늦게 하게 되었으면 죄송합니다. 먼저 그동안에 국민 여러분께 우리 아시안항공 기내식 사태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먼저 저희 협력에서 했던 고윤기석 대표께서 참 불행한 일을 정하시게 돼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족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2일 날 오전에 그런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행사가 공식 행사와 있어서 제가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 점을 들어서 다시 한번 유족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아시안항공 진해식 사태로 인해서 불편을 끼친 우리 승객 여러분들께 이자를 빌어서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사랑해 주셨던 국민과 우리 승객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우리 저 우리 아시안항공 임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많은 편수의 음식을 싣지 못하고 밀을 싣지 못하고 불편을 끼는 지점이 승객도 계셨고 또 기내식 때문에 지연출발을 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손님들도 계시고 만족스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을 못해서 불편을 겪으신 손님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미리 예측을 못하고 준비를 못한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서비스는 물론이고 케빈 서비스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많은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믿으시니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임직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SG 코리아에서 새로운 게이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를 부족했고 많은 오해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우리 아시아나공원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고객 여러분께 실망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